화성시 동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기관시설과 인프라 합춘표성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을 마련된 화성시 동서부간 균형발전 포럼의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정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화성서부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기아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더욱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경영을 하시는 왜 제일 앞서 있는 분들이 기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중심이 됐을 때 이것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공항을 하나 만들려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 이미 아차 2025년 2030년도에 이거 늦었구나 잘못됐구나 그때 시작하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도대체 화성시는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자기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기아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현대남형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국가의 대기업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오지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인정할 정도의 오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낙후된 환경 속에서 대기아자동차, 남양론구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교통인프라라든지 수많은 인프라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비를 수원, 안산, 동탄 이쪽에서 행위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주대의 장윤환 사장입니다. 소상하자 성호 시장님의 슬로건이 기분 좋은 변환 행복한 화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삶의 최우선적인 행복수도 화성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서촌과의 비전은 다음 시장의 튼튼한 기반에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준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 이 글을, 이 화면을, 이 동영상을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서 시장님이 이전에 계시다면 서 시장님이 지난 3년간 뭐 하셨어요? 이 지역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공공망이든 민간공망이든 서부권 시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기아 자동차 종업원들의 실질적인 동의가 필요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양면성적인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원 전투비행장을 반대하는 그런 뉴스특보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뒷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찬성하는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지역이 반대하는 쪽은 서부쪽이고요. 찬성하는 쪽은 동부쪽으로 가깝습니다. 저희 지역까지는 지역 감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요. 제가 왜 그걸 강조했냐면은 1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나 화상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주민 고통이랑 서부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뵙고 싶은 질문이 동부 발전하는 동안 서부 발전은 왜 안 되는가 제가 화상시장 입장에서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종로구 전체가 한 1만 5천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기하차 직업만 있는 게 아니죠. 협력 업체들이 많죠. 그 가격 수를 또 치면은 2, 30만명 정도 됩니다. 군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체는 화성에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고 월급을 팠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안산, 수몬, 평택, 오산마다 소비합니다. 그 화성시장 입장에서는 비용 손실이죠. 이런 돈들이 화성에서 쓰여져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몇십 년 동안. 그런 뭔가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통화국제공화 유치권에 대해서는 화성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드맨이 돼서 적극 본인이 위치해야 된다. 화성시장이 좀 더 개방적으로 회사들이기 말고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토론회가 계속적으로 핏터지게 한번 토론을 해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고 가능하다면은 필수적으로 개선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산업과 문화, 인프라가 잘 어울려서 행복한 화성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기아 자동차가 함께 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도시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수원, 화성, 많은 토의들을 회집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화성, 최정철 교수님, 패널로 장현왕, 정영규, 윤재인 김성규, 그 다음에 방청객을 하면서 밀도 있게 온 토론회에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앞으로 화성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밑거림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